샘틴 샘틴 안녕하세요 샘틴입니다 샘틴 샘틴 저희가 이번 2017 새틴 월드투어 다이아몬드 엑지를 통하여 필리핀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17 2017 월드투어의 중착엽 화려한 마지막 무대를 마닐라에서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2017년 10월 6일 Mall of Asia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날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저는 세븐틴 감사합니다 Thank you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인터넷과 함께 터물 songs 그리고 그 매 Holdings 너나봐요 너나봐요 2분 Hill 1분 퍼려 fries 2분 퍼려 더 잘 reversible 3분 퍼려 너무 좋습니다 1분 퍼려 1분 퍼려 한잔? 왜 그가? entities Q&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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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